пров Ng-Can brings us to the first song 명봉 그녀가 최고의 연곡 그녀가 빌려주면 우선 유명한 배경 리리아 종이 그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이홉 끝났습니다 오~~~~ 이탓도 있으니까 이따가 봐요 오늘부터 우리 지연이 더슈 mc 매신 거 아시죠? 네. 많이 많이 봐주세요. 네. 자연스럽다. 쏘리. 쏘이. 저희 녹화가 어때서요? 처음으로 한 번에 끝난 것 같아요. 한 번에 끝날 줄 몰랐어요. 한 번 더 할 줄 알았는데. 그리고 더 쇼행새라고 들었어요. 혹시 그 같이 하는 걸스데이 해리하고 또, 뭐 친분이 있는지. 같은 연습실이라서, 이제 친해지려고요. 이렇게 지나갔다가, 아까 마주친 적은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지는 못해서 이제부터 좀 친해지려고요. 더 쇼 팬들한테 한 마디 있나요? 더 쇼 팬분들,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 MC를 하게 됐는데요.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혜리양과 정욱 씨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. 화이팅! K-POP으로 하나 되는 시간! 더 쇼 All About K-POP! 안녕하세요. 새로운 MC 상큼한 지연! 귀여운 혜리! 밴비한 정욱입니다. 네, 혜리 씨! 더 쇼 첫 출근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. 네, 이렇게 오랜만에 더 쇼에 오게 해서 정말 영광이고요. 믿고 보는 더 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. 여러분, I love you! 저도 I love you! 저도 사랑합니다.